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과자들한테서 반복 또 확산되다 보니까 블랙리스트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계 당국 안팎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주가 조작 전력자가 다시 이 시장의 검은 손을 뻗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관계 당국도 깜깜이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그 문제 또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얘기 나왔었던 증권 범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기사 제목들을 짱 나열을 해줬는데 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3건 중에 1건이 재범에 의해서 발생한다. 재범률이 상당히 높아요. 2014년 기사더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비슷합니까? 이게 시기마다 그리고 기준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최근 7년간, 이건 금융당국 자료입니다. 최근 7년간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재범률이 평균 16%입니다. 연평균 16%고요. 그 가운데 재범 중에서 3번 이상 하다가 적발된 이꾼들이 2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한 사람이 많고 2번보다 3번 이상한 주가 조작꾼들이 더 많았다는 뜻이고요. 한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 10월에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줄여서 합수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적발된 14명 한 일당의 케이스입니다. 이 주범 A 씨가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일으켜서 8년형을 선고받고 고격한 사람이고 당시에 공범들이 이 사람이 출소되기를 기다렸다가 출소일에 맞춰서 이 사기를 기획하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온 걸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증권범죄가 단순한 재범률 자체도 있지만 전력자들에 의해서 반복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새로운 주가 조작꾼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 육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게 되는 것 같네요. 재범률이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수십억 원을 벌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면 그런 유혹들을 느낄 수 있겠죠.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면 또 어렵지 않게 그 나쁜 길을 택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 양형 기준 하나 보여드릴게요. 12년 7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양형 기준인데요. 계단식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시세 조정 등으로 얻은 부당 이득이 1억 원 미만일 때는 최대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최대 6년형입니다. 그리고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거의 뭐 주가 조작으로 300억 원 이상 벌어들이는꾼들은 별로 없고요. 사실상 대부분이 이제 한 2, 30억 원 안팎인데 한 1, 예를 들면 한 30억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얻더라도 한 2년형, 3년형. 그리고 대부분 또 집행유예도 많고요. 처벌의 경우에.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집행유예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아예 징역형도 살지 않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표 하나 준비했거든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14년 사이 적발된 190여 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게 34%밖에 안 됩니다. 65.9% 그러니까 3건 중에 2건은 사람 머리수 기준인데요. 3명 중에 2명은 집행유예 받고 풀려난다는 겁니다. 저것만 봐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얼마 주면 교도소 얼마 동안 갔다 올래?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증권 범죄에서도 이 정도 리스크면 감내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니까 이런 재범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벌도 너무 약하고 앞에서도 만약에 재범을 한다 하더라도 전력자가 재범을 한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조차도 좀 깜깜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제가 잠깐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증권 관련 유관기관들이 전력자 관리를 강화하겠다. 즉 주가 조작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안 내놓은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관계 기관마다 전력자 관리를 제각각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건데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는 정부 부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정부 부처 내에서 검찰과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사법부, 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엄밀히 따지면 이곳은 민간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보를 좀 금감원 거래소와 교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주지 않고 있는 거고요. 때문에 민간기관인 금감원하고 거래소는 자신들이 조사한 범위 내에서만 전력자 풀, 블랙리스트를 자신들 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신들이 적발한 케이스가 과연 검찰에서 기소가 됐는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명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고 부처 간의 협력도 지금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 그리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한 3범 정도 되면 명단 공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법적으로 좀 저촉이 되는 겁니까? 실명 공개해버리면 어떨까? 다 공표를 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 시장 건전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강화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아무리 정과자를 하더라도 그 명단을 공표해버리는 건 불가능할 거다라는 게 법학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판단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례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살고 있는 집, 주소, 그 주소지까지도 공표가 되는데 재범 가능성 그리고 피해 예방 측면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성범죄만큼 과연 밀접하게 생각하고 늘 있는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한 법학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가운데 어떤 법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봐야 된다. 성범죄자 정보처럼 주가 조작 사범들의 정보도 공개되도록 하려면 생명, 안전, 재산, 그 보호 필요성하고 밀접성이 더 강하게 느껴져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학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공개를 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좀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일단 경영진을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관련법안은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주가 조작이 기획형, 복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A로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에 회사 돈을 빼나간다든가 호재성 공시를 띄워서 주가를 부양시킨다든가 이런 복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현행법 아니면 금융, 경제 관련 법률 혹은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사람이 회사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할 경우에 그 사람의 전과 사실을 같이 공시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법 취지, 이하경 의원에게 직접 설명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근에 보면 5년 동안에 배임 횡령이 111건, 또 실제 피해 금액으로는 3조 원인데 이런 정도로 되면 일반인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는 거죠. 일반인도 그래서는 안 될지인데 임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공시를 하도록 해서 그 회사의 신뢰도에 이렇게 믿음을 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하경 의원 말씀 들어봤고요. 앞서서 감사원도 2012년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 때 같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냐면 상장회사 임원에 횡령, 배임 등 전과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감사원도 지적을 한 바 있고요. 그러니까 전력 있는 사람이 상장회사 임원이 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상장회사에 가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에서 관계기관들과 서로 어떤 정보 공유가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만 살짝 속여도 이거는 얼마나 개선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금감원이든 한국거래소든 한쪽만 관련 정보가 만약에 없게 된다면 이거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과자가 그 회사 임원이 되려고 할 때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법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그런데 이게 관련 정보가 금감원 거래소에 가지 않는다면 실제로 기업 공시를 담당하는 데가 거래소하고 금감원인데 오히려 거래소하고 금감원이 더 깜깜이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건 상당히 좀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인권 문제도 있고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있는데 이걸 보면 수사, 재판, 형 집행,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기관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실까요?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하는 것들은 우리 형식으로 등에 관한 법률에서 6조에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자체에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할 수 있는 법률로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조치가 취해진 외국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소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도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 조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형식으로 등에 관한 법률과 어떤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보 공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금융 범죄자들을 그들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자격 정지도 거론이 되는데요. 금융위에서 실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주가 조작 전력자들 일정 기간 증권 계좌를 아예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자들이 일정 기간 아예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쳐지지 않고 있는 증권 범죄 그리고 어디에서 금융당국의 약점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